엄마 이모가 몇 개 먹나 보자 우와 많이 집었어 지금 천천히요 됐습니다 지연아 이거 봐봐 시작한다 어 시작! 영화 시작한다 봐봐 저기 봐봐 불 켜질거야 지연아 불 켜진다 저기 꼭대기 봐봐 꼭대기 어 쿵한다 소리 나지? 켜질려고 한다 뭐가 나올까 소리 진짜 재밌겠다 저기 꼭 보고 있어야 돼 저기 저기